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재물신체선사에 합격을 한 58세대인 이진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으로 한 30여 년 근무를 했고요. 한 2년 전에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체선해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올해 재물신체선해사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손해사정사의 꿈을 인스티비에서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벅현이스트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차량손해사정사는 예전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신체하고 재물을 2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합격을 해서 종합손해사정사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인스티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보상을 하는 직업으로서 보험산업 전체의 꽃은 영업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가입도 하는 거니까 그런 보상에 있어서 적절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사 시험 자격이 있으신 분이 보험금 산출하고 산정하는 것은 전문 직업이고 또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스티비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보험아카데미 전문기관이고요.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학원의 강의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합격을 한 것이고요. 저희 손해사정 회사도 업무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중에서 가장 감사한 교수님, 회계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 합격의 원동력이 되었던 회계 교수님이고요. 박종하 교수님은 사실 두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퍼펙트한 강의시고 교수님이 준비하신 것만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요. 고득점에 그런 영광도 얻을 걸로 보입니다. 해상보험의 김환 교수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해상보험에 근무를 하거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제일 우려스럽기도 한 부분인데 이런 방대한 초보자들도 방대한 많은 이론이나 계산 문제를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걱정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재물특종의 정영익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화재특종 약관도 엄청나게 많은 약관이잖아요. 그 부분을 아주 정말 짧은 교재로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되고요. 중요한 건 강의 시간도 짧게 짧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습 기간을 보면 작년에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는 한 7개월 정도 제가 했었고요. 이번에 재물 손해사정사는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되고요. 주중에는 보통 한 3일 정도 하루 한 3시간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틀 중에서 하루 정도는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을 했고요. 하루는 개별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에는 사실 휴가를 써서 4주간 휴가를 써서 그동안 요약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에는 거의 한 14, 15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보면 일단 회계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략 과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회상이나 화재 특종은 그쪽에 종사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의 고득점을 얻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에 준비를 했고요. 회계학을 제가 전략 과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회계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신하지 않는 그런 신뢰가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워낙 교수님들 강의들 잘 해주시고요. 그 부분을 준비를 하면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략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회계학은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반복해서 들었고요. 처음에는 한 1.2배 속도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1.6배 정도의 속도로 좀 빠른 속도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격월로 한 번은 한 달은 기본 강의, 한 달은 기출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강의의 예제 문제를 저는 따로 요약집을 만들어서 수시로 봤습니다. 사실 예제 문제만 다 모아놓으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시간 이내면 다 볼 수 있는 양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제 문제는 완벽하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상 이번 시험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지 않았고 대부분이 다 예측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상보험인데요. 해상보험은 사실 시험 마치고 나서 제가 가채점 한 결과 30점 중반대로 과락이 예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 시험장에서도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약술 문제가 사실 예상했던 부분보다도 예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60% 정도, 제 생각에는 한 60% 정도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저만 어려운 건 아닐 거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어쨌든 써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54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한 20점 정도가 더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해상보험은 기출 문제가 한 3, 4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다 풀으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제가 거의 시험 끝날 때까지 매달 계속적으로 풀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약술 문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약술 문제는 양도 방대하고 또 다른 교재를 찾거나 다른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환 교수님이 정리해 준 약술 문제만 보아도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다 암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김환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약술 문제만 보신다면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성을 해 가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물 특종인데요. 재물 특종도 시험 마치고 저희가 같이 시점했을 때 대략 한 50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물 특종도 저희가 준비하고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영익 교수님이 요약해 주신 약술 문제라든지 모두 다 준비를 했었는데 한 50% 정도는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 과목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기출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연도 기출 문제하고 또 관연도 모의고사를 전부 다 풀어서 어느 정도 숙련까지는 왔는데 워낙 약관이라든가 다양한 약관들이 많아서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하면 사실상 저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약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관들을 별도로 학원에서 제시해 주는 것 외에 별도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준비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재물 특종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하고 했었는데 시험 기간 내내 한 8개월 동안 굉장히 좀 답답하고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기출 문제도 그렇지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면 작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과연 약관들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짧은 시간 시험 과정에 있어서 그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고 또 회사에 주중에는 회사를 또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으세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도전을 해서 합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신체 시험 준비를 할 때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운이 좋아서 잘 합격을 했었고 특히 이번 재물시험은 제가 근무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고 또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를 전략 과목으로 했고 회계가 90점이 이번에 받아서 합격하는 데 굉장한 원인이었고요. 사실 모의고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처음에는 9등, 10등 하다가 마지막 모의고사는 3등을 하면서 사실은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은 걱정도 됐었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 회계가 회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어떤 전략 과목을 선정하셔서 좀 자신감도 갖고요. 그렇다고 전략 과목 선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간을 모두 뽑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해상이나 재물 특종에 저는 또 시간을 마지막에는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전략 과목을 두자는 얘기는 좀 더 초반에 깊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어려운 문제 위주로도 다, 거의 문제를 나오면 다 만점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예제 문제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물이나 해상보험은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를 좀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출 문제와 약술 문제들은 충분히 합숙을 하셔서 전략 과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신감도 있으시고 그렇게 되시면 반드시 합격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으시다고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을 꼭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